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제품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한데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마케팅도 있고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빠르게 사람들한테 더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 마케팅이 그나마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디일 사이트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길래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쇼츠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그 방금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영상을 텍스트를 집어넣어주고 편집을 다 알아서 해주고 AI가 전부 다 해주고 우리는 다운을 받고 그거를 유튜브 쇼츠라든가 릴스, 틱톡 이런 곳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그거랑 이거랑 별반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써봤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근데 우선 딜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가격이 그래도 좀 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지금 이용을 해본 결과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프로그램 이름은 민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이 영상은 오늘 제가 올린 건데요. Add video를 클릭을 하시고 Make short from a video라고 해서 쇼츠를 만드는 비디오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Caption or Short라고 해서 AI가 알아서 캡션 그 자막이라든가 이모지라든가 컷을 직접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할 곳은 이곳이라서 Make short from a video 이곳에 클릭을 하면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영상을 직접 올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Import 이곳에 클릭을 하면 유튜브 영상 비디오를 이곳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이 영상은요. 44분 정도 되는 긴 영상이었어요. 이걸 집어넣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AI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쇼츠 영상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1번부터 밑에까지 내려가면요. 20번까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줬어요. 이곳에 클릭을 하시고 이 영상이 어떤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그럼 바로 밑에 Export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곳에 클릭을 하시면 어떤 영상이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폰트라든가 아니면 이 영상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워져 있다거나 그런 게 좀 수정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Continue Editing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클릭을 하십니다. 왼쪽에는 텍스트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비디오 영상이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플레이를 해서 텍스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브랜드 이름을 로고를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집어넣는다거나 커스터마이즈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클릭을 하면요. 이 영상이 센터로 가게 할 것인지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게 가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센터를 클릭을 해서 제일 중간에 놔놓고 있고요. Full Video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쇼츠 영상은 세로로 길잖아요. 그러면 이 쇼츠 긴 영상 가운데 우리가 가져온 영상이 전체적인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센터를 클릭을 하면 정확하게 센터에 맞춰서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모든 영상이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가운데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Apply to All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에 있는 모든 영상들이 정확하게 가운데만 보여집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긴 게 보여져요. 이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간 이 글들도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폰트를 바꾼다거나 사이즈를 바꾼다거나 그런 걸 다 하실 수가 있고요. 템플릿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뭐 색깔이라든가 모든 거는 다 여기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시면요. Highlight Words라고 하고 그 다음에 Hide Words 뭐 이렇게 있는데요. 세 가지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를 클릭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스타일. 많은 분들이 세 번째를 제일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팝업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서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슬라이드 식으로 이 자막들이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페이드 식으로 보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요. 우리가 처음에 이 텍스트, 하이라잇을 하게 되면 Add Overlay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클릭을 하면 Add Media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미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Earth라고 하면 그럼 이 중에서 원하시는 비디오라든가 이미지, 스티커 이것을 선택을 해서 영상에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신 다음에 Use Video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한번 플레이를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nd of Beginning 할 때 우리가 넣은, 우리가 넣은 그 영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영상들이 쭉 플레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한다면 하이라잇을 하고 Overlay를 클릭을 하고 만약에 텍스트 중에서도 어떠한 텍스트를 넣고 싶다 하면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단어를 클릭을 하면 폰트를 좀 바꾸실 수가 있어요. Surprise를 클릭을 하면 좀 더 크게 나온다거나 이모지를 집어 넣어서 만약에 이모지가 너무 짧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좀 더 이모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커스터마이즈가 다 가능합니다.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모두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로고를 넣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보시면 로고, 브랜드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곳에 클릭을 하시면 내 로고를 위해 업로드를 하시면 이 위쪽으로 로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고를 업로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영상 위쪽으로 로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음악을 넣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뮤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백그라운드 뮤직을 집어 넣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가지고 있는 무료로 되어 있는 음악을 집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세로로 긴 틱톡이나 쇼츠 영상 사이드로 만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가로로 긴 스타일을 만드실 수가 있고 아니면 정사각형 그런 영상들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전부 다 끝나면요. 익스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포스트 소셜이라고 있어요. 이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 링틴 이 어카운트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으면요. 곧바로 이 영상들을 이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옆쪽으로 트랜스크립이라고 있는데 이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어디 어디가 편집이 돼서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원하시는 부분으로 쇼츠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선택을 하시고 더 길게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더 짧게 하고 싶으신지 그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컨티뉴가 있는데 이 컨티뉴 클릭을 하시고 영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편집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다운내받았어요. 다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영상 퀄리티는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으로 지금 이 쇼츠를 한번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제가 만든 영상으로 좀 긴 영상으로 이곳에 올려서 쇼츠 영상을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고 이 안에 캡션이라든가 이런 자막들을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명인들을 짤로 만들어서 쇼츠로 사람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거용으로도 너무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집하는 곳에 다시 들어오시면요. 그 윗부분에 Edit이라고 있고 Translate이라고 있어요. 이곳에 클릭을 하시고 Add Translation을 코리안으로 선택을 한 후에 Translate을 클릭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한글 폰트가 없어서 너무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넣어달라고 저는 몇 번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새로운 폰트들을 좀 넣어주지 않을까 지금 이 폰트는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 폰트인데요. 만약에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 이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글로 바꾼 상태에서 영상을 다운을 받게 되면 영어가 한글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곧바로 컴퓨터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어 버전 따로 한국어 버전 따로 몇 가지의 영상들을 만들어서 아니면 한 영상 안에 영어 자막이 위에 나오고 한글 자막이 밑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을 보게 되면요. 한 달 동안 120분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한 달에 799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1년 치를 낸다고 하면 599전 한 달에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고요. 만약에 한 달에 이 2시간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될 때는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딜 사이트에서 찾아서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이거는 원타임 퍼추스라고 해서 한 번만 돈을 내시면은 매달 돈 내시는 게 전혀 없이 매년 돈 내시는 거 없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똑같이 120분 한 달에 120분짜리 영상을 무제한으로 만드는 거를 무제한으로 다운을 받는 거 69불입니다. 69불만 내시면은 곧바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영상들을 정말 많이 만들고 유튜브 채널들을 여러 가지를 만든다거나 틱톡이라든가 릴스라든가 이렇게 좀 많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더 높은 플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면 50시간 한 달에 50시간을 계속해서 생성해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44분 되는 영상을 20개의 쇼츠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또 한글까지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40개 정도 되는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거를 쇼츠나 릴스 이런 곳에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노출을 할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보다 다 말을 다르게 하긴 하는데요. 유튜브 쇼츠에 올릴 때는 하루에 하나 정도만 올리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5개씩은 무조건 쇼츠를 올려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 말하는 게 다르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올렸을 때 좀 더 뷰 수가 많은 건 사실인데 하루에 5개씩 올렸을 땐 뷰 수가 좀 많이 저조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쇼츠들 영상들을 대거 만들어서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쇼츠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셋업을 해놨어요. 25일날 오늘 올라가는 영상들하고 그리고 컨텐츠들 소셜미디아에 올라갈 컨텐츠들 그리고 26일날도 24개가 올라갈 예정이고 27일날도 16개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스케줄을 계속해서 잡아서 영상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소셜미디아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시태그라든가 키워드를 이용했을 때 더 뷰 수가 더 많이 일어났고 이런 걸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하셨다면 영상 마케팅을 시작을 하셨다면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아 이 부분이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있으면 꼭 영상을 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들은 좀 시간이 오래된 채널들이에요. 근데 이게 구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아이코리즘이라든가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서 다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몇 년 된 채널들은 어떤 영상을 올리든 그래도 구독자가 좀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뷰스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치은라든가 릴스라든가 이런 건 지금 새로 아예 어카운트를 지금 만들기 시작하면 제가 구독자분들이 있는 이미 있는 곳에 올리는 거랑 아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랑 완전 다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또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어카운트 유튜브 어카운트를 또 오픈을 해서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어카운트들을 만들고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건지 어떻게 더 빨리 구독자분들을 모을 수 있는지 더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이 민포라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상세 페이지 코멘트 있는 곳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